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예상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6회 기출문제 보시면서 어느정도 감은 잡았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네, 1과목이죠. 상법, 보험편, 1번 문제 볼게요. 보험기약의 성격이죠? 보험기약의 성격. 보험기약의 성격입니다. 항상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초기에는 성격이 많이 나옵니다. 뭐 사형계약 뭐 아시죠? 사형계약, 부합계약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상위기죠 당연히.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한테 지급하는 상위기입니다. 그래서 부합계약, 사형계약, 상위기. 이게 맞는데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번 답은. 이제 윤리적 의무 강조되는 계약. 이거 맞는 얘기예요. 예, 윤리적 의무가 강조되는 계약이 맞는 얘기인데 이 뒤에 있는 질문이 좀 틀리는 거죠. 설명의무. 설명의무하고 이제 윤리적 의무 강조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예, 윤리적 의무가 강조가 되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 고지의무, 고의면책,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규정이 이제 윤리적 의무가 강조가 되는 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의무의 규정은 이거랑 상관이 없다. 답은 1번이다. 2번 가겠습니다. 무효. 무효죠, 무효. 무효는 아실 거예요. 해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해지하고는. 해지는 계약이 있고 해지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이때부터 무효가 돼, 이때부터 이제 실효가 돼서 없어지는 거죠. 계약 자체가. 근데 무효는 여기서 무효 사건이 발생이 되면 애초부터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소급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무효라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상법에서 보면 C하고 E. 아예 발생할 수 없는 사고. 그리고 보험사고 이미 발생한 거. 이런 경우는 보험계약이 애초부터 무효가 된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 ABD를 한번 볼까요? 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증권이 멸실된 경우. 뭐 이런 거는 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무효 뭐 해지 뭐 이런 것도 그런 건 없어요. 이거 특히 이거 없습니다. D번.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고2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유가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건 무효가 아니죠. 이건 뭐 해지 사유입니다. 해지 사유. 말 그대로 해지 사유. 그래서 답은 C와 E. 3번이죠. 3번. 무효하고 해지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지 알으셔야 돼요. 3번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틀린 것 한번 볼까요? 답은 2번이죠. 2번. 2번.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언제든지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부활. 보험의 부활. 어떤 경우라고 그랬죠? 모든 계약의 해지가 아닙니다. 계속 보험료. 계속 보험료의 부지급에 의해서 해지가 됐을 때 부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2번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청구를 해요? 해지가 되면 해지 환급금 지급되지 않는 경우죠. 조건이 있어요.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약정이자 지급을 하고 밀린 보험료 지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뭐 1번, 3번, 4번 다 맞는 얘기죠. 뭐 소급보험 얘기는 거죠. 소급보험. 3번 이미 보험 얘기고요. 이미 보험. 이미 해지. 이미 해지 얘기죠.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는 보험증권. 보험계약 시. 계약 시에는 어떻게? 약관.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립 시, 보험증권. 계약 시 약관. 보험자가. 보험자가. 행할 수 있는 것. 행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1번. 계속보험료. 계속보험료를 악정식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즉시 안되죠. 즉시 안됩니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최고. 알려야 되는 거죠.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안 냈으니 보험료를 밀린 보험료를 내세요. 라고 이제 알리는 행위예요. 예.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험계약자한테만 할까요? 아니죠. 피보험자한테도 해야 돼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그 타인이 되는 거죠. 그 타인한테도 이 최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1번. 고지의무 3년 맞죠? 보험자가 안 날로부터 1개월 그렇죠. 1개월 이거는 체결한 날부터 3년 이것도 보세요. 체결한 날이에요. 청약한 날로부터 3년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도 보셔야 돼요. 통지의무 통지의무 1개월이죠. 마찬가지죠. 고지의무랑 마찬가지죠. 안날로부터 1개월 면체통 다 맞는 얘기예요. 2번, 3번, 4번 5번 갈까요? 5번 5번 가겠습니다. 보험대리상과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상은 보험자와 거의 대등한 권리 의무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보험중개인은 틀립니다. 보험계약에 관련된 어떤 의사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맞는 것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 시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견되면 보험계약자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는 권리를 대리상은 갖고 있는 거죠. 보험중개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설계사도 그런 거 없고요. 1, 2, 3번은 왜 틀렸죠? 보험중개인 보험료 수령 있어요? 이거 없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영수증 발급하면 이거 가능합니다. 보험료 수령권 조건이 있는 거죠. 보험중개인과 대등한 집이 아니죠? 보험대리상이 대등한 집인 거죠. 하지만 권리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보험대리상이 보험자의 모든 권리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대리상이 할 수 있는 거를 보험자가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권리를 제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험자가 그로 인해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런 상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6번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피보험자 피보험자 소리보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틀린 것이죠. 틀린 것 틀린 것 2번 2번 틀렸죠? 2번 2번 어핏법은 맞는 것 같아요. 상법 질문은 한자 한자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한글자로도 빼놓으면 다 틀린 거예요. 계약 철기를 할 때 보험약관 교부한다.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교부해요? 보험계약자한테 교부합니다. 보험약관은 피보험자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법상에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죠? 보험계약자한테 교부한다. 그쵸? 답은 2번인 거죠. 이것도 체결할 때예요. 체결할 때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는 증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머지 3번 4번 다 맞는 얘기죠. 고지 해야 될 거고 중요한 사항 이 중요한 사항 뭐라고 그랬어요? 보험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보험사고 발생을 안 돼 통제하는 거죠. 이건 뭐 계약자 피보험자 이건 수익자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수익자도 의무가 있어요. 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 수익자 수익자 수익자도 있다. 1번은 당연한 얘기고 7번 보험자 비슷한 질문이죠. 고지 위반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 4번이죠. 4번 피보험자의 고지가 보험 설계사한테 고지를 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험 설계사 보험 중개인 고지 의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험 설계사 없어요. 보험 중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다고 했더라도 그 고지 의무를 완성을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고지 의무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는 당연히 고지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안나음으로부터 1개월 체결한 날부터 3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3번 3번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부 환자에게 손해배사 총괄수 없는 거예요. 이거 성법에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당연히 판례서도 그렇고 총괄수 없어요. 고지 의무 위반을 떠가지고 어떤 형법상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4번이다. 8번 가겠습니다. 8번 위험변경 통지 의무 관련된 얘기인 거죠. 틀린 거예요. 보험계약을 하고 나서 위험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계약자 피부 보험자 다 알려야 되죠? 네. 알려야 돼요. 근데 몇 개월 안에 며칠 안에 이렇게 알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지척 없이 알려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지척 없이 알려야 돼요. 그리고 유연변경도 이제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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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이 됐을 때 즉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현저하게 1개월 이거는 틀린 질문이다. 그렇죠? 현저하게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통지 의무 할 때 위험 증가가 현저하게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위험 증가되는 거는 현저하게 포함되지 않아요. 맞는 질문이죠. 법률 증액도 청구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해지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해지도 인구한계 있어야 됩니다. 인구한계 있어야 되지 통지 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인구한계 있어야지 보험금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9번 갈게요. 9번 고지 의무 또 얘기 나왔죠? 9번 고지 의무 맞는 것 3번 3번이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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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맞는 얘기예요. 전혀 내용이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고지 하수 뭐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설계사 분 하태 고지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죠? 중개인도 안 돼요. 보험 대리사항이면 모를까? 네. 보험 수익자 고지 의무 없죠? 피보험자 기각자 이렇게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방법 고지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해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건 틀린 얘기인 거죠.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이 상법에서 보험계약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 당사자 피보험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을 하는 게 상법 보험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권리 권리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권리하면 소멸시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답은 4번이죠. 문제가 없어요. 보험계약자의 보험 청구권 보험계약자가 하는 권리죠. 보험계약자가 하는 권리는 대부분 다 3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험자가 하는 경우는 2년 그렇죠? 3년 그렇죠? 보험자 2년이라고 했죠? 2년 보험자 2번은 뭐가 틀렸어요. 보험약관이 교부하지 않으면 보험약관을 청약한 성립한 날이라고 했죠? 성립한 날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3개월은 맞는데 보험계약이냐 성립이냐 청약이냐 계약이 성립이냐 그 차이 청약이 아니라 성립입니다. 보험대리상 의사표시죠? 계약에 대한 모든 의사표시를 갖다가 수령도 하고 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된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에 대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금 지급 11번 문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 틀린 것이죠? 틀린 것 볼까요? 4번이 틀렸죠? 4번이 보겠습니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목적의 성질 하자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보상 책임이 없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소모 목적의 성질 하자로 인한 손해 자연 소모 보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상 책임이 없어요. 손해보험에서 또 특징 하나 있죠? 이 문구에서 특약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 줄 수도 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특약에 대한 양사 간의 양자 간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특약으로 인해서 이걸 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어요. 고위 면책하고 똑같은 성질이에요. 이건 어떤 약관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실존하는 약관에도 목적의 성질 하자로 인한 손해 자연 소모 보상 책임이 다 없어요. 그거는 특약을 위해서 보상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가 틀려요. 상실익이나 비례보상이나 실손보상 이런 것들은 상법상 안 된다고 하지만 당사자 간의 어떤 특약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상실익 일반 상실익 같은 경우 보험계약 전이라도 보험사가 발등할 수 청약 전 사고 지급 의무가 있는 거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상법의 내용 중요한 내용입니다. 12번 가겠습니다. 12번 피보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경제성 확정성 적법성 그 3가지 분명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피보험이 이익이 없으면 보험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옳은 것 옳은 것 B C D죠. 다 옳은 것이에요. 1번은 왜 틀렸어요? 확정은 돼야 돼요. 계약 시 확정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사고 발생 때에는 확정이 돼야지만이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2번도 2번도 경제적 가치 필요합니다. 경제성 예 경제성 확정성 하나 더 뭐라고 그랬죠? 적법성 적법성 그 3가지 하셔야 돼요. 나머지 B C D는 이제 맞는 얘기인데 편입됐죠? 편입됐으면 이제 제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피보 미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B 이거는 소유권자 저당권자 저번에도 했었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피보 미익이 어때요? 달리다 그랬죠?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판례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는 상법에 나와 상법 주문 조문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 또 나올 수 있어요. 보험 가액 맞는 얘기고요. 13번 보험 가액 기평가 보험에 대한 얘기네요. 기평가 보험 틀린 것 틀린 것 2번이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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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미리 정한 거예요. 미리 정한 거죠. 기평가 보험 근데 초과할 수도 있어요. 미리 정하였는데 실제로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갖다가 초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법에는 초과는 원인을 갖다가 따지지 않아요. 초과 보험에 서도 그렇고 물론 이제 초과는 원인이 사기에 의한 계약이면 그건 자체로는 무효가 되겠지만 중복보험에서 초과 원인이 어떤 거에 따라서 보험 가액을 사고 시점으로 하느냐 뭐 이러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으로 이러지 않아요. 원인에 분명하고 사고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맞는 얘기. 1번 맞는 얘기고요. 당연히 당연히 추정하죠. 4번도 다 맞는 얘기고요. 초과 원인은 불문한다. 14번 아직도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을 헷갈리신 분은 없으실 걸로 압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건 계약 계약에 관련된 거예요.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가 딱 약속을 한 거죠. 이거 이상은 주지 않겠다. 계약상의 계약상 보험 가액 금액 같은 얘기예요. 보험 금액 보험 가액 금액 같은 얘기입니다. 최고 보상 한도죠. 보험 가액은 법률상 법률상 한도고요. 이게 같으면 전부 보험 금액이 높으면 초과 이렇게 되는 거죠. 초과는 경우는 초과 답은 1번 전부 보험의 개념 초과 보험의 개념 그 전에 보험 가액 금액 보험 금액 하고 보험 가액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법률상이다 계약상이다 차이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상법에 나와 있는 문구는 아니에요. 보험 가액 금액은 계약상 상법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다 판례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다 당연한 거죠. 다음 15번 15번 증권 증권 있죠? 증권 증권 하면 떠오르는 게 딱딱 있으셔야 됩니다. 보험증권 성립하면 뭐 지첩시 지급을 해야 되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한테 훼손되면 어떻게 돼요? 보험계약자가 다시 발행할 수도 있고 보험증권이 회산됐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보험증권은.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오지 않은 것. BC죠? BC. BC. 방금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청구하기 위해서 증권을 꼭 소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료 기재 그 방법도 기재를 해야 되겠죠? 틀린 얘기인 거죠. 같은 얘기예요. 요거나 요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증거증권에 불과합니다. 요거증권이 아니라 재교부할 때는 보험계약자 손해세정하는 비용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보험자죠. 비용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재발부 보험증권 재발부는 보험계약자 손해세정비용 보험자 그거는 보험자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렇죠? BC 16번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잘못된 것인가 16번에 보면 답은 다 옳죠? 다 옳습니다. 상실이익 상법상 기준은 상실이익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약정이 있으면 그 손에도 보상을 한다죠. 보상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례보상 해야 되는데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이상도 보상을 한다. 비례보상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자연소모나 자연소모에 대한 손해 어떤 고의로 인한 손해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맨책이에요. 그런 건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건 약정으로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17번 이것도 보험금액 보험가액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죠. 답은 3번 보험대위에 대한 문제 보험대위에 있어서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보험대위 보험대위는 뭐 제3자대위도 있고 잔존물 목적물대위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목적의 전부가 멸시를 한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목적물대위예요. 잔존물대위 전체 목적물이 다 멸시를 해버리고 그거에 대한 보험금을 전부 다 지급을 해줬을 때 그때 생기는 게 보험금 대유라고 얘기했었죠. 형성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멸시를 하고 보험금액 전부를 갖다가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액에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법정 한도입니다. 보험가액 보험가액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일부 보험에서도 된다고 했죠. 일부 보험에서도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서 한다. 이 얘기는 아시겠죠?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가액이죠. 이게 위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바뀌었죠? 바뀌었죠? 일부 보험 일부 보험 일부 보험은 일부 보험은 뭐예요? 이게 가액이 있으면 이게 보험 금액이 되는 거죠. 금액 네. 그러면 가액분의 금액이 되겠죠. 가액분의 금액입니다. 가액분의 네. 가액분의 금액이 되는 거죠.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18번 통지의무 비범자의 통지의무 어떨 때 비범자가 보험자한테 알려도 되느냐 이 얘기에 대한 한 거죠. 답은 A와 C와 E 양도할 때 한다고 그랬죠? 네. 양도 양도인 양수인 모두 다 해야 되나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양도 목적물을 양도했을 때 손해보험 계약에서는 당연히 알려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용도가 변경된 경우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위험이 증가 감소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한 경우는 알려야 됩니다. 네. 당연히 변경, 개축, 증축한 경우 그것도 당연히 알려야 돼요. 뭐 이런 건 알 필요 없죠. 상실이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보험증권 증권 분실했다고 알려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유가증권이 아니에요. 이거 없다고 해가지고 보험증권 거절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보험증권. 그래서 A, C, E 답은 3번이죠. 19번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터진 다음에 발생을 하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의무죠. 보험계약자 측의 의무입니다. 답은 2번이죠. 2번 보험계약자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다 손해방지의무, 의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해서 발생한 비용은 보험 금액을 총괄해도 한다. 제가 책에는 지금 1번으로 답이 돼 있는데 잘못 수정해야 됩니다. 1번 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다 한다고 그랬죠. 보험 손해방지의무 보험 금액을 초과를 하더라도 보험자는 그를 지급을 해야 된다. 2번 보상책임 틀린 것 2번이죠. 2번 2번 전체 보험 목적물에서 1차적으로 이만큼 손해가 나고 2차적으로 이만큼 손해가 나서 전체 멸시를 해버리면 이것만 보상을 하면 되죠. 이거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보상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2차적 사고로 했을 때는 아니에요.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2차적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다.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 가액 보험 가액이에요. 가액 가액이 10 10이라고 했고 보험 금액이 8이 보험 금액 보험 금액이 이제 16이 되는 거예요. 초과가 됐죠. 왜 16이 됐을까요? 보험 계약이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중복보험이었을 경우 A는 4만큼 보험을 가액을 했고 B B 보험 했었죠. 7만큼 했고 C는 5만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보험 금액이 16이 되는 거죠. 16이 보험 가액은 10인데 중복보험이면서도 초과보험이 되는 거죠. 근데 손해액 어떻게 났어요? 손해액이 8만큼 났어요. 비례보상 여기서 이제 비례보상 얘기 나오는 거예요. 보험 금액이 비율에 따른다. 이게 나오는 거죠. 다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8 곱하기 손해액 8이죠. 8에다가 A B C 다 틀리게 틀리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16분의 A 4 16분의 7 1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다 더해서 준다. 이게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르는 얘기다. 라는 거예요. 자 21번 봐보겠습니다. 21번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틀린 것 1번이죠. 손해보험계약은 이게 이익이 뭐예요? 피보험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죠. 피보험이익. 내가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서 이거는 뭐 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될 수 있어. 이런 주관적으로 되는 거는 보험 피보험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경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당연히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제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들어있는 것은 피보험이익이 절대 될 수가 없다. 답은 1번이다. 손해 선정 보험자 그랬죠? 증권 계약자 피보험이익 당연히 중요한 얘기 손해가 발생한 때 곧 보험가약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 맞고요. 22번 보험자의 의무 22번 보험자의 의무 틀린 것 낙부통지 낙부통지 이건 30일이라고 얘기했었죠? 30일 20일 잘못된 겁니다. 보험증권은 날짜 없어요. 지체 없이 줘야 되는 거고 보험금도 보험금도 딱 언제 사고 난 뒤에 며칠 내에 줘라 이런 거 없어요. 지체 없이 이것도 지체 없이 되는 거죠. 지체 없이 보험금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일이에요. 그 다음에 10일 23번 일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거 말하는 거죠. 맞는 것 모두 고른 것 당연히 일부 붙인 거 맞고 이것도 맞고 그렇죠? 아까 어떻게 보험가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보험가액분에 보험금액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비례보상한다는 얘기인 거죠. 비례보상 상실이익 이거에 대한 보상책임 없지만 특약에 의해서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틀린 것 틀린 것 틀린 것 틀린 것 틀린 것 사고 시에는 확정이 돼야 됩니다. 꼭 보험계약 체결 시에 확정이 돼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당연히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적법성 그렇죠? 경제성 금전적으로 다 선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경제적 이익이란 말씀드렸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집합보험 들락거리는 보험 집합보험이죠. 가족 사용인에 대해서도 피보험 자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집합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된다. 옳지 않은 것 2번이죠. 2번 집합보험이 어때요? 들락거리는 들락거리는 어떠한 물류창고 같은 목적물 그걸 갖다가 집합보험을 하는데 계약 성립시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고 발생시죠. 발생시에 현존한 물건은 법 목적에 포함된다. 이 법 목적 사용인과 가족이 갖고 있는 것도 다 여기에 사고시에 계약 성립시가 아니고 사고시에 현존하고 있으면 다 법 목적에 포함된다. 그렇죠? 그 얘기에요. 당연히 판매됐으면 판매됐다는 건 추구가 다 됐다는 거죠. 현존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25번의 답은 2번이고요. 이번 시간 상법, 보험법은 했고 다음 시간 법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